오늘 말씀 마프터치 1월 16일 말씀입니다. 여우수화 8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게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성을 그냥 쳐들어가지 않고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다가 유인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분명히 주셨다고 하면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략을 또 사용하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윗은 거절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 있고 전략이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아는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우수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했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전리품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체계에 기록된 대로 또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우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했던 어떤 율법들, 유세가 가르쳤던 율법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굉장히 여우수아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죠. 오늘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이끌어냈던 여우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우수아는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것을 모티브로 해서 여우수아가 단창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우수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우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개선의 반복을 통해서 여우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가 때로는 우리를 우월감으로 이끌 때도 있고요. 우리를 자만함으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침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우수아는 백성들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바로 율법책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가 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룬 승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인지 때로는 나만을 드러내는 승리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쩌면 내 전략에 맞추어서 이뤄낸 승리일 뿐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패배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승리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우수아는 끝까지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여우수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때로는 지더라도 때로는 이기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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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